안녕하세요. 별다왕씨티비 아씨입니다. 여기 청양의 시골마을에 왔는데요. 여기 또 무슨 빈집이 한 채 이렇게 있네요. 이 집 턴가 보다 여기가. 뭘 이렇게 심고 하던 이렇게 일군 자리가 있는데 한 번 구경해 볼까요? 대문이? 대문이 이쪽이구나. 아! 대문이 이쪽이고 컨테이너로 옆에다가 조그맣게 집을 좀 져 놓으신 것 같아요. 옛날 집 형태는 그냥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아! 이 집도 되게 귀엽네요. 귀여운 집이네. 부엌 옆에 방이 한 칸이 있었구나. 저쪽으로 방이 한 칸이 있었고 마루가 라즈막하네요. 농이. 조그만한 또. 옷장 비슷한게 있네. 손반이 있고 가끔 오시긴 하나봐요 깨 콩 농사지신걸 말리고 계신건지 들어 있구나 검정 팥인가 팥이다 팥 농사지셨구나 이쪽으로는 여기도 이렇게 이집 타고 조그마하게 양쪽 옆으로 뭐 읽어먹을 수 있도록 땅이 좀 있네요 이 집은 문짝이 뒤에는 아이고 다 허물어져가네 부엌쪽이 장독대 뒤에 이렇게 있고 조그마한 언덕산 언덕산 밑에 파란 지붕집인데 흙집인데요 일단 뭐 지붕은 계량하셨어 계량을 하셨고 지붕 하나 덧댔네요 그쵸 덧댔고 이 집도 터가 아담하니 이쁜 집이긴 한데 본체에서 사시기가 좀 그러셨는지 콘테이너 집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갖고 모시는지 부엌 하나 방 3칸 부엌쪽 옆으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방에도 큰일고 귀여운 집이네요 이집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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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경 로이 예은 우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